이제 장난감 같고 되게 잘 놀아요 이 두 아이들은 지금 장난감에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애들이 자꾸 행동 반경을 자꾸 넓혀가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네요 아유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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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? 누워있어? 응? 자 자 갖고 놀아 이제 둘이 갖고 노네요 장난감을 사실은 지금 요만할 때가 제일 예쁜데 오늘 그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아직 얘네들이 이제 채 2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뭐 예방접종도 가능하지 않구요 구청재도 그렇고 어 2개월 후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있다 가도 되겠어요 중성화는 6개월 정도에 하라고 그러시네요 음 일단은 뭐 이제 2개월 때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예방접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를 생각해봐야죠 아유 중성화를 안하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음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음 해야 돼요 음 뭐야 왜 찢은 걸어 왜 왜 힘들어 왜 왜 왜 음 아이고 잘 갖고 있네 아이고 잘 갖고 있네 아유 또 서울 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 피해가 있어서 아유 어떡한데요 참 아유 걱정이네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라 아유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자 보자 놀아보자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아 얘는 소심해 갖고 이렇게 지금 놀지는 못하고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절로 갖고 가는거 봐 자 이렇게 봐봐 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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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낭낭 펀치 난리네 자 너도 갖고 놀아봐 넌 안 갖고 놀아 이렇게 연탄난로 밑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애들이 이리와 아가 이리와 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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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응아가 마렵나 찢은 거리네 아 얘네들 봐 너희들도 이제 서서히 반응을 하는구나 얘네들 봐봐요 이게 지금 장난감이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셋이서 셋이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자 자 자 아이고 귀여워라 자 장난감 봐봐 자 자 옳지 자 갖고 놀아 옳지 장난감이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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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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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얘가 엄청 활동적이라 얘가 장난감 못 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아요 하하하하 아이고 귀여워 장난감 보면서 아유 말찌꾸러기들 아 장난감이 조금씩 반응을 하는구나 얘네들도 자 위에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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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네 둘이 못 갖고 놀았는데 조금 반응을 보이네요 자 갖고 놀아봐 어떻게 갖고 놀거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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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다치면 큰일나는데 응 하하하 얘네 둘은 갖고 놀고 싶은 한데 얘한테 뺏겨갖고 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라 하하하하 아이 쳐다 졸리구나 하하하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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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기다려 아음 들어왔다 어흐 따가 너무 좋네요. 얘네들 좀 놀아주고 저는 좀 약을 쳐야되요. 눈은 안돼. 조심해. 이리와, 아가. 자, 보자. 우리 키들.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우리 애기들. 아이고 귀여워. 얘 지금 졸려요. 제가 얘네들 저기 방 좀 치우고 좀 쉬게 해줄게요. 안녕. 안녕.